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혼자서 배우는 피아노 뮤즈엄의 정다미입니다. 아,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선생님 이름 잊어버렸을까봐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선생님은요, 시카고에 살고 있어요. 어, 선생님이랑 지금 본지 너무 오래됐죠? 벌써 두 달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때라 바쁘기도 했지만요. 선생님 손가락 다쳐서 너무 아파서 피아노 못 췄었어요. 한 달간. 그리고 12월 31일이랑 1월 1일 날 선생님 응급실 갔었었어요. 손가락이 너무 많이 아파서요.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올 한 해에도요,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선생님이 가르쳐드리는 곡 열심히 배워서 멋있는 곡 꼭 칠 수 있길 바래요. 자,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음, 높은 음자리표에서 C, D, E 이거 하고요. 낮은 음자리표에서 A, B, C를 배웠죠? 음, 그러면은요. 오늘은 이거를 가지고 Grand Stuff, 큰 뮤직을 볼 거예요. 피아노 칠트 치는 거. 여러분들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새끼락 보여요. 음, 이제는요. 한 손 한 손 하는 게 아니고요. 두 손을 다 같이 읽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할 거예요.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하면서 잠깐 악보를 둘러볼 텐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죠? 음, 트러블 클랩. 높은 음자리표예요. 그럼 어느 손으로 쳐요? Right hand. 오른손으로 치는 거고요. 어, 타임 스티그니처. 박자표는 4분의 4 박자. 그럼 어떻게 되죠? 1, 2, 3,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롯은 C에서 시작해요. C, O. 여기가 믿을 C죠? 이제는 이건 다 알죠? 그리고 그 다음 롯을 보면 D, E. 이 세 롯을 꼭 외우셔야 돼요. 이미 다 알고 있죠? 설마, 선생님 학생들 중에서는 모르는 사람 절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새해도 지났으니까 이건 꼭 하셔야 해요. C, D, E. 지난 시간에 배운 거잖아요. 그럼 이 음을 가지고 노래를 한번 쳐볼까요? 자, 악보 보시고요. 천천히 가볼게요. 처음이니까. Ready? 1, 2, 3, go. C, D, E, 2. E, down, C, 2. 스텝 up. 1, 2, up, down, down, 2, 3, 4. 음, 쉽죠? C에서 up and down으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는 노트가 CD 눈에 탁탁 들어와서 그냥 아, 이 노트는 이거고 D는 이거고 E는 이거야. 이렇게 아실만도 해요. 그렇게 악보로 봐도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금방 친 이 악보를요. 피아노 악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요. 오, 선생님. 아까 친 건 피아노 악보 아닌가요? 음, 그거도 맞긴 해요. 근데 사실은요. 그 악보는 바이올린이나 멜로디만 치는 한 악기들이 보는 악보고요. 피아노는 두 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른손, 왼손이 다 보일게요. 피아노 악보는요. 이 악보로도 볼 수 있고, 하나짜리도 볼 수 있고, 모든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생긴 악보를 우리는 Grand Staff. 큰 악보라고 얘기를 해요.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가 함께 붙어 있거든요. 자, 이 악보를 보니까 어때요? 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보면은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똑같은 악보예요. 그런데요. 더 어렵게 보여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음, 일단 Left Hand, 왼손은 없어요. 어떻게 알죠? 베이스 클럽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은 없는 거고요. 음, 오른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치시면 돼요. 자, 그럼 악보를 다시 볼게요. 자, 미들 C, 예스 시작합니다. 준비되셨어요? 가볼까요? 원, 투, 쓰리, 고. C, D, E, 2. B, B, C, 2. B, 2, count. O, down, down. 2, 3, 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거하고 똑같아요. 단지 더 어렵게 보여요. 그렇지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음, C에서 내려간 B, A. 이 음을 가지고 피아노를 쳐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어요. C, B, A. 어떻게 쓰는지 기억나시죠? 이렇게 쓰잖아요. 왜? C에서 내려간 음은요. 베이스 클럽. 낮은 음짜리 표로 그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C, B, A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 세음을 가지고 피아노를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바꿔보시고요. 타임 시그니처. 박자표는 4분의 4 박자예요.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손은 좌우인 손 C, 1번이고요. B, A 이렇게 놓을 거예요. Ready? 준비되셨죠? 1, 2, 3, go! A, step up. 2, 2, count. C네요. 내려가요. A, 2. Step up. C, B, C. A, 2, 3, 4. 오, 이것도 쉽죠?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한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것도 우리가 great step. 큰 악보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되죠. 오, 이번에는 아래로 갔네? 왜? 당연하죠. 오, 밀스에서 올라간 거는 높은 음자리표에 그리지만 이거는 밀스에서 내려간 왼손이 치는 거니까 아래에 있는 낮은 음자리표에서 그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악보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보기에만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려운 악보에서 피아노 한번 쳐볼까요? Middle C, B, A 준비하시고요. 준비되셨죠? Ready? 1, 2, 3, go! A, B, C, 2. C, B, 2. Step up, up. B, C, skip down. Ready?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기에는 어려워 보여도 사실은 그닥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레슨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C에서 올라간 D와 C에서 내려간 B는요. 서로 가장 친한 이웃이에요. Best friend. 오, 바로 옆에 살아요. 그런데요, 얘네들은요. 오, 스페이스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악보로 부리면 이렇게 보여요. 너무 멀어봐요. 그런데 아니에요. 원, up, C, step down.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A, B, C, D, E를 가지고요. 피아노를 한번 쳐볼게요. 음, 악본은 이렇게 됩니다. 음, 이제 어려워 보여요? 아니죠? 음, 왼손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른손만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렇게 왼손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 준비하고 계셔야 해요. 이렇게 놓고요. 자, 그렇지만 음, thumb, 손가락 번호 1번을요. 옆으로 잠깐 이렇게 비켜주세요. 싸우지 말고요. 비좁잖아요. 싸우지 마세요. 자, 준비되셨어요? 박자표는 어떻게 되죠? Time signature. 4분의 4 박자요. 1, 2, 3, 4.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어요? 1, 2, 3, g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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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E, 2, count. D, 2, count. C, C, D, E, C, 2, 3, 4. 그 다음에는 보면은 어! 왼손이에요. 어디서 시작하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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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D, 8. 아시겠죠? 갈게요. Ready? G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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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D, coun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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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D, count.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착 넘어갈 때만 조금 헷갈리고요. 그 다음은 괜찮아요. 그죠? 자세히 생각해보면 괜찮아요. 어려운 건 별로 없어요. 그럼 이번에는 조금 빨리 가볼게요. Ready? 1, 2, 3, g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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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E, 2, 1, 2, 3, go! 1, 2, 1, 2, 1, 2, 3, 4 자 그럼 빨리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배운 A, B, C, D 이 울음들이 한꺼번에 다 나와요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한번 쳐볼까요? 얼마나 어렵나? 핸드 포지션을 한번 찾아볼게요 왼손은 A에서 시작하고요 그 다음 B로 올라가고 그 다음 라인은 C, B, B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왼손 1번은 아까처럼 이렇게 옆으로 두세요 이렇게 싸우지 말고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악보를 볼 때 낮은 음자리 피해서 높은 음자리로 위로 쑥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보면서 아시겠어요? 자, 한번 가봅니다 Ready? 1, 2, 3, Go! A, B, C, B, E 2, E, 2 D, D, C, D, E, E 2, 3, 4 이렇게 갑니다 2, 3, 2, 2 2 카운트 2, 2 카운트 1, 2, 3, 2, 3, 4 어! 리피트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치세요 2, 3, 4 2 카운트 2 카운트 3, 2, 3, 4 2 카운트 2 카운트 2, 2, 3, 4 어때요? 칠만 하죠? 그닥 어렵진 않아요 자 오늘 뭐 배웠는지 기억하세요? 으흠 첫 번째는요 그랜드 스테프 오! 피아노 악보처럼 두 개의 악보 높은 음절표와 낮은 음절표가 있는 악보를 보는 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은 C에서 6도씩 B랑 D 오! 이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곡들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이번 주부터는 선생님이 보충 레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일주일 연습하려니까 진도가 너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려워지기 전에 조금씩 조금씩 보충 레슨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오면 또 보세요 자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오! 날이 이제 좀 괜찮아졌나요? 너무 많이 좋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Nayoo!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